마주치면 무조건 뒤지는 지상동물의 왕 바로 타이거죠 호랭이 자연에서 만나면 피리 뒤질 수밖에 없는 호랭이 호랭이는 울음소리도 진짜 좀 위압감이 있던데 호랑이 육지의 맹수들 중 오직 호랑이만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아는가 그건 다름 아닌 마주한 대상의 몸을 마비시키는 기술이다 이는 호랑이의 포유에서 비롯되는데 늑대, 사자, 재교, 표범 이 중 그 어느 맹수를 데려다 봐도 호랑이처럼 오금을 저리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포유는 낼 수 없다 유독 호랑이만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바로 18헤르츠 미만의 초저주파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보다시피 마주해서 듣는 순간 오금이 풀리게 만드는 이 초저주파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의 범위는 아니라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대신 몸에 전달되는 순간 신경을 자극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엄청난 한계와 함께 일시적으로 몸을 마비시킬 수 있다 즉 호랑이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울음소리와 들을 수 없지만 몸을 자극하는 소리도 안 될 수 있으며 인간뿐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호랑이의 포유에 일시적으로 몸이 마비되고 얼어붙고는 한다 육지의 맹수들 중 오직 호랑이... 오... 오... 흑수 지 숨이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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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양이 쫄았어? 이야... 개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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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히 호랑이죠 와 근데 진짜 눈에 불 들어오는 이 스킨 진짜 개 이쁘다 와 간지 개 쩔긴 한다 아 기본 스킨이야 와 근데 이게 밤에만 발동되는 스킨이네 와 지리긴 한다 아 개 간지 나네 근데 진짜로 호랑이의 순간 최고 속도 49에서 65키로 빠른 애께나 치타가 130이 나와 오사인볼트 단거리 속도 최고가 44인데 얘는 기본이 50이 넘는다 장거리 가능 속도 체감 호랑이는 수영 속도도 빠르다 수영을 잘한다 물속으로 도망가도 호랑이한테는 어쩔 수 없다 고양이가 주제에 수영도 졸라 잘한다 물까지 좋아하고 여름철엔 맨 먼저 물속으로 들어갈 정도다 그렇다면 호랑이가 마주쳤을 때 나무로 올라갈 때는 나무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나무를 타? 나무도 졸라 잘 탐 도망가도 뒤지고 나무 타도 뒤지고 수영에도 뒤진다 얘랑 마주치면 무조건 뒤질 수밖에 없다 다음 동물 독수리? 거기까지다 졸랑아 뭔데? 길이 없다면 하늘로 가면 될 뿐 아 그러네 어림없지 실제로 조류 사냥하다가 낙사하는 호랑이가 있음 잘가라 날개가 없는 슬픈 짐승 하늘의 지배자가 없는 곳에서 잠시 왕노릇을 하던 범부여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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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든든하다 대조류 킹술이 지리긴 한다 어 공중캐가 역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 다음 2024년 한국 영화 신작 탑5 근황 음 에? 8월에 극장 대개봉 필사의 추적 박성웅 곽시양 윤경호 필사의 추격 박성웅 배우님은 이제 미꺼배가 돼버린 것 같아 미꺼배 영역에 확실하게 들어가버리신 것 같다 난 대략 김강우 배우나 이런 미꺼배의 전통적인 그런 배우들보다도 더 기대되고 안된다 다작을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냥 직업적으로 근데 이게 배우가 꼭 사명감을 할 필요는 없어 더 좋은 작품을 찍어야겠다라는 어떤 욕심과 배우로서 어떤 커리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직업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는 작품이 있으면은 또 돈이 되면은 하는 거야 더 좋은 작품이 들어올 때 나한테 일이 막 들어오고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야 될 때라면 모르겠지만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할 때 그때 안 찍고 했다가 막노동하고 배달릴 하고 대리기사 뛰고 이런 썰들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는 뭐 박성웅 배우님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만 소비할 일은 없다는 거 그렇죠 다음은 전도현 오 뭐야 이거 임지연 지창욱 리볼버 무례한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오승욱 감독 전도현 지창욱 임지연 8월 7일 대개봉 리볼버 OTT 안 끼고 가는 작품인가요 재밌겠는데요 근데 영화관에서 개봉하면 못 볼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끼고 나온다면은 볼 의향이 있습니다 매우 다음 조선인 여공의 노래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선균 배우님의 유작이죠 제 예전에 탈출이었나 이선균 배우님 지금 개봉되어 있는 영화 그걸 유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유작이에요 행복의 나라 이 내용이 박정희 암살했던 김재규 바로 이선균 배우님이 김재규 역할을 맡습니다 김재규 시점에서 나온 작품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쵸 당시 시대 상황 전두환 그리고 그때 급박했던 그 시점들 그때만 많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김재규 측근으로 변신한 채팅창에서 지금 왜요 왜 그래요 각하 또 정치형하냐고 좌빨령하냐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의 업적은 정말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의 그 건국 역사 이래 정말 최고의 업적을 남기신 진짜 멋진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떤 좌파한테 물어봐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깔고요 새마을운동을 하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이 좀 말기에 좀 추했죠 그것도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독재자임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중한 시민들 이렇게 독재해서 밀어버리려고 하고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그것은 아무래도 좀 오래 해야 된다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야망 같은 게 사람을 좀 뭔가 추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죠 업적이 크다 보니까 빨아주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나 말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뭔가 느끼는 뭔가 그런 심리용어로 뭐라 그러죠 나르시즘 이라 그러나 그거에 걸리면 답도 없는 것 같아 결국은 총 맞아 돌아가셨죠 김재규에 의해서 김재규 측근으로 변신한 고이선균 유작 조정석 유재명의 조합 행복의 나라 그래요 다음 영화 하얼빈 현빈이 나와요 하얼빈 자 감독을 봅시다 내부자들 그리고 마야광 남산의 부장들 우민호 감독 저는 마야광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야광 재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뭔가 혹평이 많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마치 조선의 스카페이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실제로 차용한 부분도 굉장히 많죠 마야광 남산의 부장들 우민호 감독 제작비 300억원 역대급 스케일 한민족의 영웅 안중근 열사로 변신한 현빈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과정을 만나볼 수 있는 위대한 CJ의 신작 CJ 붙으면 이게 진짜 CJ가 계속 영화 산업을 접어야 될 정도로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거든요 하얼빈이 성공할지 지켜봐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직원하고만 건배하는 사장 회식자리에서 여직원하고만 건배를 하는 사장이 있었다 항상 건배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진달래 라고 외친다 진짜 달라고 하면 줄래 진짜 개저씨 같은 건배사다 이때 여직원들의 화답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왔다 무란개 물론 안되지 개새끼야 30대 여직원 대답 택시 택도 없다 시불로마 40대 여직원 대답 서주 소문 안내면 함주지롱 50대 여직원 대답 홍 늦게 홍콩 두번 보낼 수 있으면 깨끗이 줄게 60대 여직원의 대답 물안개 순간 회식자리가 썰렁해졌다 근데 여직원 한마디 물 안나와도 걔 안나와 이때 다짜고자 묻지도 않았는데 70대 할머니가 나선다 사장 나도 물안개 모두들 놀라 눈이 휘둥그레질 때 물어보지도 않냐 개새끼야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2단장 재밌다 어르신들 유머 음 모로코 국결여행기 어... 블라인드 올라온 어? 이게 타임라인 순으로 뭔가 오... 주작이 아니야 하... 아니구나 이거는 어... 이 글은 제외하고 결혼생활 국결 하러 떠난다 모로코 여친이랑 결혼하러 떠난다 잘 갔다올게 03년생 와이프 리얼 어어? 이거 좀 보자 어... 주작글이 아닌 거 같애 아내 될 사람 이쁘니? 어린데 이뻐 나는 87년생이고 나랑 동갑이네 이 아저씨 와이프는 03년생 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나이는 37 자산은 2억원 중소기업 연봉 7천 끝 외모는 사람같이 생겼고 내 키는 187에 102키로야 지금 북경 도착해서 다음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연애했어 썰 좀 풀어봐 그냥 어플로 여러 명 연락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한 명하고만 연락을 하게 됐어 이번이 모로코로 두 번째인데 모로코가 이슬람 쪽이라서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결혼하러 가는 거야 두 번째에 모로코로 가는 거야 서류 때문에 한 번 더 가긴 해야 돼 얼굴은 봤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얘기했잖아 처음 가기 전에는 영통 여러 번 했었고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 하늘에서 인터넷이 되네 나는 우즈베키스탄 와이프인데 5년을 같이 살고 있어 어 나는 아들 3명 낳는데 너도 최소 3명은 출산해라 지참금은 얼마 주는 거야 3천 달러 하기로 했어 3천 달러면은 한 350만 원 360만 원 정도 국결은 모로코 여자들은 알파메일 아니면 결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형 부자의 키 크고 영어도 잘하지? 영어는 토익 840점? 그냥 간단한 일상회화 정도 그리고 상남자 아니어도 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 만나러 모로코로 떠날 용기 정도는 필요하겠다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 이슬람이니 아프리카니 주변에서 엄청 겁주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행 위험도 알려주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모로코는 안정등급 2등급이더라고 제일 안전한 게 1등급이고 2등급이면 베트남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떠났어 오 블루오션 찾았네 축하해 모로코 사람들 한국이 호의적이라고 하더만 종교적인 차이로 문화적으로 좀 뭔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슬람이구나 가끔씩 돼지고기 먹는 것만 좀 허락해달라고 했어 미리 합의했어 되게 질문이 많네 혹시 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인이랑 똑같아서 질문드려요 친구도 미프로 만난 미프가 어플인가 보네 모로코 여자랑 결혼 생각이던데 8월에 간다고 해요 걱정되는데 괜찮은 거 맞으실까요? 스니랑 똑같이 미프에서 만났고 매일 영통함 살아있으면 후기 좀 근데 답변이 지금 없어가지고 사망한 듯 살아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러 왔지 모로코로 여행하러 온 건 아니라서요 호텔이 와이파이도 그리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고요 와이프는 학업 끝나고 연말에 넘어올 예정입니다 03년생이면 몇 살이야? 스물하나? 스물하나? 야 스물 둘 야 어플로 알게 되고 좀 대화 몇 번 주고받고 해가지고 모로코가 개꿀통이라고 국결 먼 나라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국결 프로리그 뭐해? 응? 프로리그 프로리그? 네 의외로 존재하는 프로리그 휘황찬란한 우승컵 긴장감으로 숨을 죽이는 관객들 오 이게 무슨 컵이야? 비장하게 걸어들어오는 선수들의 뒷모습 어? e스포츠인가 본데? 오 뭔데? 무슨 경기야? 어? 이거 그 저기 농사짓는 게임 아니야? 파밍 시뮬레이터? 이걸 e스포츠로 한다고? 이걸? 관중 존나 많음 아니 농기구도 뱀픽 시스템이 있어? 아니 아니 정글링 개념도 있어? 레드 지역에서 블루 지역 농작물 훔치고 트랙터로 콤바인 들이받아서 넘어뜨리고 와 정글링해서 팀워크를 야 콤바인 넘어뜨리고 어 넘어진 팀원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세우고 다시 야 드래곤 개념도 있다 좋은 농기구를 먹어야 됨 인터뷰로 여자 따위 절대 쓰지 않음 이야 뭐야 여기 유조도 나이도 어리고 쥬망주도 많고 파밍 시뮬레이터 콘크리트가 꽤나 단단해서 앵간한 e스포츠 좆바름 농챔스 직관하러 간 DC인 농챔스 보러 왔다 지금 그랜드마스터 농사꾼 나오셔서 모내기 테크닉 전수해 주시는 중 야 개웃기네 이거 어 유쾌하네 이거 원글 한번 줘봐봐 어? 아니 이거 원글 응 세 개 합친 것 중에 마지막 자료 아 야 이런 게 있어요 어디 나라야? 야 폴란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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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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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진짜 어 어 아 그냥 실베게래 있는 걸 줘 그냥 아니 실베게 없어요 이거 사라졌어? 웜글 삭제됐는데 이거 어 잠깐만요 어 갤러리가 사라졌네 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네 잘 하 하 하 ذه 사촌 오빠 변호사 오빠랑 방송해가지고 오히려 빈축을 샀었던 유튜버 달씨 이제 제대로 된 사과문이 드디어 올라왔군요 지난 몇 주간 많은 분이 남겨주신 댓글도 천천히 읽어보고 내가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이제 반성했다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래 근데 이분이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 최근에 구제역이니 카라큘라니 이런 개미친 새끼들 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개념이 없었다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 저 분야에 저쪽 업계에 나쁜 새끼들이 요즘 다 튀어나오고 있어갖고 진짜로 그죠? 그래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자기가 인수도 있고 더빙 극장 전까지만 보자 내일 더빙 극장 해줄게 더빙 극장을 제가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약간 컬투쇼마냥 해드릴게요 게시판 딱 만들어갖고 재밌는 자료들이 있으면 툰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더빙 극장을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혼식에 성시경급 가수를 부르자는 여자친구 이것도 블라인드 글인데요 여친이 결혼식장 워커힐 호텔 신라 호텔 웨스턴 조선 저기 존나 비싼데잖아 일단 뭐 한 5, 6천만원 갱 넘는 곳 아니야 반지는 부쉐론? 축가는 성시경급? 결혼 그냥 쫑내는 게 맞겠죠? 주작이라고 해줘 맹세코 진짜입니다 여친 직업은 뭐임? 대기업 사무직이요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나도 눈칠한 게 있어서 장난이었으면 알았을 거야 헤어져 여자 정상 아니다 나 여자임 아 내 인연이 너무 아깝네 진짜 회사 동기 대학 후배 제정신인 줄 알았었는데 성시경 떠도는 소문으로는 성시경 주가가 4천만원이라던데 결혼에 2억 들겠네 집은 잘 사는 편인데 나는 내가 모은 거만 3억 여친은 모은 돈 5천에 집에서 지원 2억 이야 성시경 오랜 팬으로서 성시경은 축가 돈 받고 안 불러준다고 8, 9년 전에 소속사로 문의가 와서 3천 불렀다고 아예 어이없는 금액을 불러야 사람들이 해달라고 안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알고 있다고 아 그래요 뭐 아무튼 성시경 아저씨를 부를 정도급이면 결혼식 돈 꽤나 많이 들겠네요 한 번 하는 결혼식 스몰 웨딩으로 좀 하면 안되겠니 돈 좀 아끼면 안되겠니 생화 말고 좋아하는 좀 안되겠니 화려한 결혼식 보다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해주면 안되겠니 응 안돼 응 꺼져 최고급 호화로 할 거야 그래야 내 면이 살거든 그럼 안해 아무튼 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렵죠 예 결혼이라는 게 참 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정말 너 extrümanisch 그러니 결혼식 Victoria